지난 브이로그에서 저희가 여기 도착하는 길까지 보여드렸는데 여기 어디냐면요 여기는 맨하탄에서 2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은 30분, 1시간 40분 정도 떨어진 뉴욕주에요. 근데 뉴욕시가 아니라 조금 위쪽에 있는 그래서 업스테이트 뉴욕이라고 불러요.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이 집을 제가 렌트를 해가지고 며칠 동안 묵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웃집이라는 것도 없고 밖에 차도도 없으니까 정말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저 뒤도 끝없이 펼쳐진 들판 뿐인데 힐링 그 자체죠. 여기서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 진짜 여러분 저 여기 이제 왔는데 진짜 너무 너무 아름답고 말 그대로 과수원들이 막 있고 나무가 다 뭐 배나무, 복숭아 나무 이런 것들이래요. 근데 저희는 나무를 볼 줄 몰라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저쪽에 이제 약간 배수 같은 거 할 수 있게 물 끓어오는 것도 있고 말 묶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오래전에 농장이지 않았을까 뉴욕이지만 되게 외딴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농장집 아예 안이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쫙 다 보여드릴 거고요. 앞에 그릴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마시멜로우도 막 구워서 먹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의 요 부분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샴푸바가 나오는 브랜드 라비게르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새로 나온 샴푸바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릴 건데요. 제가 영상에서 2년 전에 3년 전에 소개시켜 드리고 저도 지금까지도 진짜 항상 써요. 이 고체 샴푸를 한국에 이제 이 플라스틱 통에 담아도 되지 않는 이런 고체 형식의 샴푸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라비게르가 단연 이 시장을 선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3세대가 나왔다고 해서 연락을 주셨는데 아니 저는 기존에 원래 있던 거 이거잖아요. 진짜 제가 몇 개째 쓰는지 모르는데 요게 샴푸거든요. 아니 이것도 너무 좋았는데 뭘까 더 좋아질 수 있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좋아졌더라고요. 이 기존에는 요렇게 좀 갈라지는 현상이 있어요. 사실 뭐 쓰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좀 보기에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라비게르에서 이태리 생산설비를 도입해서 좀 더 나은 샴푸바 좀 더 나은 렌스바가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쭉 써봤는데 지금 갈라지면 아직 하나도 없죠. 근데 확실히 사용감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더 부드럽게 도포가 되고요. 거품도 더 부드럽고 조금만 써도 충분하게 이렇게 거품이 나고 잘 씻기니까 솔직히 너무 오랬어. 한 번 상에. 이 렌스가 새로 나온 향인데 너무 좋아요. 이게 달콤한 무화과 향이라고 하는데 여기 딥디크 향이 좀 섞였대요. 너무 따뜻하고 진짜 부드러워요. 저 지금 머리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드라이만 한 거거든요. 머리 숱이 많고 건강하신 분들은 별로 신경을 알 수 있겠지만 저처럼 좀 머리 이렇게 얇고 생머리인 사람들은 머리도 말름이 더 생명이거든요. 근데 또 무거운 샴푸렌스를 쓰면 머리가 촥 가라앉는데 이렇게 촥 가라앉지도 않고 성분도 좋고 약산성이라서 염색 빠질 걱정도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디크림하고 또 향 되게 좋거든요. 세트로 해가지고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미국 사시는 분들은 배송비 추가해가지고 또 배송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찐으로 너무너무 몇 년째 이거 쓰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더보기란 확인해 보세요. 집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또 며칠 썼다고. 살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좀 어수선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찍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배경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디서 찍어도 예뻐. 와 저 유튜버가 이런데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여드릴게요. 레디 베이베. 헌덟이어 오드 파마하우스. 안녕하세요.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여기가 바로 저의 키친이고요. 와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정말? 여기가 일하는 곳이야. 여기에서 일하는 거지. 진짜. 이게 뷰인 거죠. 그리고 일할 때의 뷰. 아 이건 이 집을.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일하는 곳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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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귀여워 정말 귀여워 올라가면 또 뭐가 있을까? 올라가면 이제 침실, 뱃뱃뱃뱃 아, and the bathroom with the shower 그럼 너무 깨끗하다 오 마이갓, so cute There's no cobwebs, there's no spider prison stuff It's like a hobbit, but a big hobbit 다시 내려가서 여기 올라가면 와, they did a great job 와, 여기가 샤워 They made it so new, but it's so old I don't care I already want to go here Which one is breaking, left or right? My guess is left YouTube it 50-50, right? You should YouTube how to drive Listen to that Purr I'm already getting car sick Shut up Oh, don't kill these people I have international driver license No you do not I do I just want to show this to the DMV So they never give you your license I can't even park here, do you want to see? Hey, I can't even park here, do you want to see? Whoa You're a wild woman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No, going back Making everyone Freaking everyone out Don't hit anything Happy 4th of July Happy 4th of July Happy 4th of July, yes Wow, nice This is the 3rd of July It's so big It's like a target It's so big Funny Our Walgreens is like a quarter of this Wow, this is really a big market It's not a big market It's a market It's a market It's so big Oh, how about this? How about this? How about, how about it? How about this? How about this? How about this? Oh, this is nice It's nice It's nice It's really good It's really good I recommend it I love it I love it Oh, it's good It's good I bought a beer and a drink I bought a beer I bought it in the video I bought it VLOOK에서 장가 온 거 나왔잖아요 이거는 핫도그 나중에 먹을 거고요 뉴욕 스테이크하고 목살이거든요 돼지 목살 야채 먹을 거랑 쌈장도 야무지게 갖고 왔습니다 수박 멜론 멜론 멜론이 아니라 이름이 캣? 캣탈로비인가? 아무튼 그래요 포도랑 체리랑 다 씻어서 가지고 왔어요 So cool 넌 아메리칸 아저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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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보일을 만들었지? 네, 네 나이스 나의 스타일 잘생겼어, 베이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나 자신의 업무를 할게 와, 이거 좀 변했어? 네 우와, 어떻게 하는거지? 잘했다 냉면이나 마저 와, 이거 진짜 귀엽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 다 그냥 막 다 여기저기 있는게 아니라 심어놓은거더라구요 오 이거 미국용이라고 영어로 되어있어 필요한거 다 있어요 여기 와, 집이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 이거 볶음김치랑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볶음김치랑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볶음김치랑 먹으면 맛있겠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Chagya 감사합니다, Chagya 너무 고마워 고마워 너무 고마워 오, 우리 밥도 많이 먹어요 저는 밥도 많이 필요해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음식이? 뭐예요? 아... 아, 카콜리지? 아, 카콜리지? 아, 카콜리지? 아니, 카콜리지? 내가 카콜리지? 아, 카콜리지? 하! 아이콜리지? 아이콜리지? 네, 몸에 Wallace 앗이 하신다고, 육수하실 수 있어요 프로 진짜 프로 너는 프로야? 아, 저, 프로필을 만들어봐 지금 지금 이 시각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각의 모습을 보여준다 와, 이 시각의 모습이 정말 좋아요 꼭 더 좋습니다 네, 밥 네, 밥을 먹으면 엄마가 여기가 여기가, 그가 너무 멋지다 네 근데 그들은 아니요 여기가 여기가, 그들은 여기가 없다고 근데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 한국에서 많은 한국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혹시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은 아니지? 하늘이 여기서 파란색이었다가 저기서 핑크로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연하게 그라데이션 됐어. 진짜 너무 아름답다. 지금 여기 반딧뿌리가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보이죠? 진짜... 미쳤어. 여러분 진짜 이거 지금 카메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훨씬 더 멀리까지 보이니까 더 많이 보이거든요? 엄청 반짝반짝해요. 무슨 반짝이는 마법 가루가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 It's really beautiful, but it kind of reminds me American horror movie, 여러분. 알죠? 이런 데 있잖아요. 드너블, 여기 필드잖아요, 뒤에. 여기 저희 집 뒤거든요? serial killer comes to your house and you run. 여기를 막 달리는 거지. 살인자로부터 막 그만 가는데 뭐 어디 숨을 데도 없고 평생이니까 막... If a serial killer comes, I'm gonna get on live stream. Quick as possible. Tell you guys all about it. But the cellular service is horrible, honey. That's true. There you go, you are, Winces. 나한테 뭐 옆집이 있어, 뭐가 있어. 띠웅띠웅 도망가보자 저 그분인데 총으로 그냥 쏘면 끝이죠, 뭐. 아 근데 좀 무섭다, 무섭겠다 그러면. 봐봐요, 저희 집도 아까 전에 되게 예뻤는데 밤 되니까 좀 무섭지 않아요? 아이고,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People keep going missing. They check in, but they never check out. Upstate Cannibal 4. People who always make fun of, Joking, they get killed. You know, it's a good eye. You look so scary, now. What are you eating? Cat Cat ice cream? How is it? It's pretty good. Isn't it pretty good? Mm-hmm. I like it too. It has a real kick here and there. Yeah. Mm-mm. Who the hell are those people? Uh-oh. You can get Higher Really... Doing coffee also. And there are many for you during it. It comes to the number we they still mask and give them To eat VIP. abusers instead of having techniques cuando they walk in. Mm-mm. Who will be you? When you park and eat naked, You can always get away from the house. You can go down in a minute and drop a ride but Coffee shopper can also take a lot of room but Let's go... Let's go! So you gotta wait taxi here? 택시 종류장이 따로 있어요 Asian health secret, wonder what it is Tofu? Beans? 두 달 거짜리 저는 그게 팬케이크인지 없어요 그럼 저huh지 이따가 가면서 타먹을래 와, 입물 참 커! 샐러드! Enjoy it? Yeah! Looks so good! Oh my God, it's so good! 이 안에 꽂차게 계란하고 치즈, 감자, 야채 이렇게 들어간 거야. This will be $18. 더 더? Or $20. 더 더 더? What's the price? Thank you! It's a lot. Do you have a medium? Medium American. Oh my God! I wonder how the large is. Isn't this amazing? Wow, it's so frazzled. I know. It's like a huge, so quick. It's really good. It's so quick. We're eating a treat like this. It's so big. It's amazing. I don't think so much, so much. When you eat a treat, my body is big. It's a great idea. ASMR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왔을 때 집 주인이 여기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먹으라고 슈퍼에서 파는 쿠키 브랜드예요 제 제일 좋아하는 건 초콜릿 칩 들어간 쿠키 맛인데 이거는 맛이 무려 키라임 코코넛 쿠키 미국인들이 키라임 파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키라임 파이 이게 뭐지? 해서 먹어봤다가 되게 충격 먹었는데 약간 신맛 나면서 있잖아요 왜 이런 맛을 좋아하지? 생각했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라임 맛은 좋아하지 않지만 코코넛은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중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쁠지 않네 키라임이 향만 살짝 들어간 느낌이라서 여튼 어제 밤엔 와 밤하늘에 별이 진짜 빼곡한 거예요 빼곡 그냥 별이 잘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별이 빼곡했어요 사진으로는 안 찍히더라고요 절대 아이폰 사진으로 사진으로 도미닉 둥 옛날 산타페 거기 가서 또 되게 별을 많이 봤었대요 근데 그거 거의 다음으로 많이 보인 것 같다고 자기 인생 살면서 제 인생에서는 제일 많이 본 별이었어요 그게 힐링캠프 그 자체 불멍의 시간 그 자체 kehidangan이 느껴져요 지진이 흘러쏠 pink bull 예 tså 다행히 생각해봐도 아 긍정 그련로 지진이 자 사랑해 그러니깐 아이밍 반딧불이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 없어 우와 뱁뱀 반딧불이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보는 모먼트 있는데 이렇게 초코파크 오오오 푸어웨이 오리온이 원조인가? 이제 뭐가 원조인지도 헷갈린다 뜨거워 초콜릿이 흔들어 이렇게 하는거 맞아? 뭐하는거야? 아메리칸 쿠션 디저트 아메리칸 쿠션 디저트 즐거움 즐거움 되게 아무것도 아는거 같지만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뜨거워 너 때문에 맛있어요? 네 음 초코파크에서 불맛난다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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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tradition 음 진짜 귀여워 맛있었어요? 네 참기라 오리온 맛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아니 진짜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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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너는 푸른지나 좋아하는 맛 같은데 나이드니까 점점 맛있어져요 나이들면 그게 맛있어지는 맛인가봐 매직 오오... 이거 원래 알죠 이거 스쿠르바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것처럼 비비는 거지 아직도 더 찬스러워 rei 차라리 시원합니다 환영합니다 문 질문 저는 드디어 prov지로 감성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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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새로운 블라워드 여기 있었지 여기 있었지 여기 있었지 안녕히 계세요 귀여운 곳 기아, 기아를 모델을 원하자 어제 여기서 목욕도 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안녕 안녕 광고 아님 이거는 아이다 라는 브랜드인데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선크림 건조하지 않고 에스쁘아 크림이랑 건조하지 않은 걸로 올여름에 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킨케어 같은거 되게 잘 쓰고 있는게 있는데 로퀘스트라는 제품하고 그리고 이거 이거는 슈캄 두개 다른 브랜드인데 두개가 진짜 축축하고 막 너무 끈적이지 않고 또 너무 건조하지 않고 진짜 예민한 피부에도 잘 맞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여름 동안에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스프라 이거 써니 애프리콘 그냥 이거 입고 갈려고요 집에 아 가기 싫다 아 근데 티아랑 보트가 너무 보고싶어요 너무 좋아요 아우 예아 ج이resses 네 형님 형님 손님 손님 아니면 어 이해 ْ 으이업 pf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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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아이 이 양파 이 양파는 안 돼 아니면 여기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둬요 왜요 왜냐면 다음 사람은 여기가 안 돼 내가 그냥 놔둬요 Anyway, they might need onions. Yeah, what if they wait? And then there's fruit flies or something. Onion does it. I just wanna leave the onion. I will leave it. Onion is very useful.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너무 좋아요 무겁지도 않지 두피도 많이 차지 않아도 샴푸린스 끝이니까 그 다음에 그 알죠? 지난 숙소에 샴푸할 린스가 있는지 그리고 있어도 괜찮은건지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은 없으세요 근데 그럴 걱정이 없어서 좋아요 and you're a really nice person because you clean this apartment so well 대충대충충이야 자기 집처럼 you treat this place like your home so nice I'm gonna buy it so such a nice distant human being I'm saying I'm gonna purchase it 이거 봐요 여기도 쿠션도 거의 저기 있던 거 그대로 자리 아닌가? 담요도 막 다 썼었거든요 언제 썼나 싶을 정도로 이 이불도 완전 이렇게 깨끗하게 진짜 왔을 때랑 똑같이 이렇게 개놓고 진짜 너무 착해 대충만 했어도 됐을텐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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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신수 또 청산다 에이 다 진짜 나 내가 만약에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 남편 같은 사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남편 같기만 바랄 것 같아요 하시타 하시타그 가히지 하시타그 하시타그 오피리 하시타그 하시타그 너는 즈시 그곳 자신이있었나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언어 한국어로 설정 변경해놓고 안 바꾼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녀는 한국어 전문가 쓰고 있는데 ss 세계대의 문화 이거란.. 내가 좀 말하는게? 말할게 저는 이런 느낌을 좋아해요 저는 사람의 관계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